지난해 전국 귀농가구의 18%인 2,323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해 경북이 13년 연속 귀농 1위 지역을 기록했습니다. 인구로 보면 3,568명이 귀농해 4년째 3,500명을 넘어서고 있어 매년 면단위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상주가 18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의성 171, 안동 151, 영천 144가구 등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38%로 가장 많아 농업뿐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활력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